네, 그렇다면 술을 마신 뒤에는 얼마나 지나야 운전대를 잡을 수 있을까요? 위드마크라고 음주 뒤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. 소주를 한 병 마셨을 경우 몸무게의 70kg인 성인 남성은 4시간 6분 정도, 그리고 몸무게가 50kg인 성인 여성은 7시간 정도가 지나야 몸 안에 있는 알코올이 모두 분해됩니다. 맥주 2000cc는 어떨까요? 같은 조건에서 성인 남성은 5시간 22분 정도 또 여성은 7시간이 넘게 걸립니다. 와인 한 병 혹은 양주 넉 잔을 마시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. 하지만 이건 그야말로 추정치일 뿐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알코올 분해 시간에 차이가 크게 나겠죠. 따라서 술을 마셨다면 직후는 물론이고 다음날 아침에도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. 이렇게 모두가 음주운전에 대한 더 높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 어젯밤 제2윤창호법 시행을 불과 3시간 납둔 때에도 음주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런 사고를 보면서 그리고 아들의 이름으로 두 번째 법이 시행되는 걸 보면서 고윤창호 씨의 가족은 어떤 마음일지 정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어젯밤 9시쯤 서울 동작구의 한 골목길. 대형 SUV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좁은 골목길을 달리다 앞에 있던 한 여성을 그대로 칩니다.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이 가해 차량을 잡기 위해 뛰어가지만 재빨리 대로변으로 달아납니다. 가해 차량은 도로에서 승용차 2대와 마을버스 1대, 가로수까지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. 경찰에 체포된 55살 최 모 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.093%로 확인됐습니다. 0.08%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는 제2윤창호법 기준에서는 면허 취소에 해당합니다. 음주 사고 처벌을 강화한 첫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도 7개월째. 여전히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현실에 고윤창호 씨의 아버지는 한숨이 나옵니다. 운전이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운전한다는 것은 그냥 묻지 말아 살인이나 똑같은 그런 행위거든요. 뭐 내, 내 가족, 내 이웃 어느 누구라도 다 당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. 그나마 법 시행 후 사고가 조금씩 줄고 있다는 사실이 작은 희망입니다. 고윤창호 씨가 다이어리를 살 때마다 새겼다는 글귀는 원칙과 정돈, 절제와 품격. 이 말만 되새겨도 음주운전은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될 겁니다. SBS 정준호입니다. 우주